동구청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맞춤형 복지팀과 동사회복지보장협의체, 복지통장, 좋은이웃들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팀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3개월 동안 1만 4천여 명의 복지 대상자를 찾아 기초수급자 책정보호와 긴급복지지원, 차상위 대상자 선정과 민간기관 연계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9개의 동복지허브와 맞춤형 복지팀이 운영돼 찾아오는 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복지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 7월부터는 20개 동 전체의 맞춤형 복지팀이 신서유될 예정입니다.